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통령 후보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제주특별자치도당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우리 공화당의 전문 최고위원 진신동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조직별자치도당 발대식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여러분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는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고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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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을 주신 분은 재숙을 선대 본부장이신 우영심 다운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당 총괄성대 본부장을 이번에 맡으셨습니다. 고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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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습니다. 오 분위기 좋고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옥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미국에 체유하셔서 오늘은 안타깝게 불참하셨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공화당에 여성위원회 김정권 공동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대여성위원회 이경희 공동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여성위원회 이경희 공동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분위기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공화당 문화예술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김희자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석대조직 유세 본부장이십니다. 송영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송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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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의 김윤경 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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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행사팀장 모셨습니다. 김정민! 김윤경! 김윤경!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후보님을 항상 수용합니다. 박정민 수행 경호팀장 모셨습니다.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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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제조특별자치도당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제조특별자치도당 고영순 선대 부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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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성대 부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민 성대 부부장님 오셨습니다. 박정민 형조, 박정민 박정민 보시면 김정달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창선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홍기표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오시고 계시나 봅니다. 그리고 제주문특별자치도당의 한예숭 여성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영심 차세대 여성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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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경 차세대 여성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영심 여성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영심 고영심 그리고 김순덕 서귀포선대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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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거 멀리까지 안 봐주신 유튜브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펌파조TV 오셨습니다. 펌파조TV 잘 오셨습니다. 원진짱TV 오셨습니다. 원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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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짱TV 오셨습니다. 뉴스라인 제주TV 오셨습니다. filled acum CambosTV 오셨습니다. ctv ctv 오셨습니다 유튜브 소개 순서는 무승이고요 제가 빨리 발견하시는 분부터 섰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참고했었는데요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박두석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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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범 홍보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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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차님 홍보 네 주차 후보가 있었던 점 정리를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 내비 소개를 마치고 큰 임무를 맡아주신 우리 동신들께 대한 임명적 수월식이 있겠습니다 의원한 대통령 선배본부 임명장 씨요 우리 수용은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홍명대신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임명장 받으실 때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 탄 중괄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임명장 문대 탄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4일 우리 공화란 대통령 후보 존중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원단입니다. 박도석 후보님 나와주시고요. 임협정 박도석 제20대 대통령 선거 존중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 고문단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4일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중을 올립니다. 예상 김용딸 후보님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 호피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임협정 김용딸 제주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홍기표 고문님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 오시는 대로 임명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본부장입니다. 유승용 부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권력주님 준비해 주십시오. 임명자 유승용 제20대 대통령 선거 존중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권력주님 준비해 주십시오. 고용순입니다. 고용순입니다. 임명자 고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고용순입니다. 고용순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고용순입니다. 나와주십시오. 고용순입니다. 나와주십시오. 고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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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is 정유경 제주선거대책본부 차세대 여성 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임명장 세워가 있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김순덕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고영심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김용영 위원님 나와주십시오. 고경순 위원님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김용련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고경순 임명장 고경순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용순 위원님 나와주십시오. 임명장 류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 자문위원 임명장 저희가 임명합니다. 이산만 위원님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임명장 이산만 제주선거대책본부 장훈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양대영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태영님 다음 주 부탁드립니다. 양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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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선거대책본부 장훈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태영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다음 김순덕님 준비해 주십시오. 임명장 이태영 제주선거대책본부 장훈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순덕님 임명장 김순덕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은진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 서귀포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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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특보 임명장 수요를 하겠습니다. 김민성 특보님 다음 김순덕 특보님 준비해 주십시오. 임명장 김민성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은진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 대통령 후보 특보로 임명합니다. 쌤신 후보 파이팅 김순덕 특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음 양비용 특보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시 итанjm 세대로 세게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특보로 임명합니다. 첫ôm 홍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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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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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영 특파김 나와주세요. 어? 뭐야? 거의 또 봐야. 임명장 양대영 제주선거대책본부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임합니다. 홍보특보입니다. 홍보특보입니다. 화이팅! 뉴스라이도 유지오. 구독 박박 눌러주십시오. 홍보위원. 감사합니다. 홍보위원 빠진 분이 계셔서 연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홍보위원님 나와주세요. 김지연? 수고하십니다. 박두범 홍보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임명장 김지연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지연 화이팅! 김지연 화이팅! 임명장 박두범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박두범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하십시오. 임명장 박두범 제주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으로 임명하십시오.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애월업지역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두범 박두범 감사합니다. 고영심 2도 1동 책임자님 나와주세요. 고영심 2도 1동도 특별히 책임하는 책임자로 임명장 고영심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2도 1동 고영심 화이팅! 임명장 류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2도 2동 임명장 류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3도 1동 임명장 류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3도 2동 임명장 류용순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3도 2동 박두석 아라동 책임자님 나와주세요. 한혜숙님 준비해주세요. 임명장 박두석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아라동 지역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아라동 화이팅! 아라동 화이팅! 아라동 화이팅! 한혜숙 연동 책임자님 나와주십시오. 다음 김현기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한혜숙 제주선거대책본부 제주시 연동 책임자로 임명장 여긴데 여기가 연동이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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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신도시 신도시 연동 신도시 화이팅! 김순동 송산동 생임자님 나와주세요. 또 나와. 또 나와. 김영달님 준비해주세요. 복도해졌다. 임명장 김순덕 제주선거대책본부 서귀포시 송산동 지역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화이팅! 송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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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럼 김영달 예례동 책임자님. 예례동. 무슨 번? 세포 예례동. 예례동. 임명장 김영달 제주선거대책본부 서귀포시 예례동 지역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예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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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예례동! 예례동! 이상으로 임명장 수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GM 여재 예례동! 여재 왕 이 appea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